오늘부터 베타 버전으로 일주일 정도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로컬 뉴스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스태프들이 특별히 한국과 타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증권 방송들은 보통 주류 언론들이 다르는 그런 뉴스를 그냥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과 실물 경제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내가 만약에 외국에 산다면 미국의 로컬 뉴스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메이저 뉴스에서 다르는 거 말고 날 것 그대로 좀 볼 수는 없을까? 피터 린치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만큼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없겠지요. 그래서 일단 좀 어설프겠지만 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미즈노래서 일주일간 베타 버전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좋으시면 좋아요. 엄지척을 많이 눌러주시고 에이 별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지 말고 그냥 패스해 주시고 변함없이 조회수가 천 회 이상이 안 나오면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저비용 자동차 보험. 보험사의 광고인데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만을 제시하는 곳인데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경기가 좋으면 커버러지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조건도 보면 나오죠. 차량 가격이 2만 5천불 미쳐야 되고 소득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요즘같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광고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건 신문 광고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나오냐 얼바인 동물보호센터 기금 5키로 걷기 달리기 기금 마련을 위한 미국에서의 이 동물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관련된 주식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래방 대상 협박 갈치한 한인 유죄 도우미 보호금 명목으로 야구배트 폭행 일삼아 좀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연방검철에 지금 미국의 교포사회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단속 범죄에 막는다. 뉴욕 경찰 뉴욕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무려 경찰 병력 800명을 지하철에 투입해서 무임승차 단속을 막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는데 뉴욕 경찰이 800명이라고 되는 인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칼을 빼어든 이유는 점점점점 무임승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국의 실물 경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티모아 주민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아의 프란시스 스카키 충돌 사고가 굉장한 메릴랜드주의 경제 상황을 침식시키고 있다는 소식 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로컬 소식 도요다가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소식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량이나 제조가용, 오염도,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여전히 잘 나가는 렉서스, 미니쿠퍼 SE, 니산립, 도요다 일본차들이 보통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마존 전 베조스의 와이프 X죠. 이제 이혼했으니까 또다시 이 어려운 때 6억 4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무려 360개 단체에 각각 100만에서 200만 달러씩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이 무려 165억 달러랍니다. 나도 이번에 복권되만 하려고 했는데 존경합니다. 조직 절도단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화장품 1만 2천 브러치를 털어서 LA 한인타운의 인근에 월그린과 타겟 등재해서 1만 2천 브러치 화장품을 훔친 조직 중요한 게 여러분 조직입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요즘 좀도둑들은 우발적 생계형 도둑이 아니라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자, 테무와 쉬인 공습에 아마존이 빠른 배송으로 반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격 앞에서 과연 빠른 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컴퓨터와 노트북에도 AI 전용 키보드가 탑재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봇, 코파일럿이 탑재되고요. 1994년 윈도우 이후 첫 변경하고 있다는 소식 AI는 어디 가나 지금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자, 미국 로컬 소식입니다. 슬금슬금 깼을까 모르더니 지금 5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지금 LA 카운티 평균 가격이 5.03달러 오렌지 카운티도 5불 넘은 데가 더 많죠, 이제는. 자, 국제 유가도 계속 치솟고 있는데 여러분, 유가 책임... 아니, 집중하셔야 됩니다. 유가 최근의 상승세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물가 앞에 장사 없다. 할인점으로 몰립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달러, 원달러샵.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4년간 식탁 물가가 25%가 급등했고요. 할인체행이 성장하고 사업이 성장하고 태무가 잘 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와 무관치 않은데 고소득 부유층 애용도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창고에서 보내드리는 신문은요. 제가 직접 찍은 미국 미주 한국일보 로컬 소식입니다.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9.5%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대출금리 하락 여파 등도 있고 중위가격 8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여전히 미국에서 공급 물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거 건물 짓는 기업들 제가 리스트 그때 보내드렸죠. 이 종목들 체크업하셔야 됩니다. 전기차 비중이 작년 7.6%에서 2032년에는 56%로 거의 8배 가까이 대폭 확대된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는 아시다시피 2020년대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미국의 보험사들이 지금 주택보험을 갱신을 거부하고 나섰어요. 거부도 하고 새로 받지도 않고 있고 대표적인 보험사가 스테이트팜입니다. 스테이트팜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들도 지금 팔 걷어붙이고 보험사들 참 나쁘죠. 돈 벌 때는 언제고 돈이 안 된다 이거죠. 미국 교포 사회도 굉장히 힘듭니다. UCLA의 정신건강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 5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봤다. 청소년의 29%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10명 지나가면 3명 정도는 상담이 필요한 애다 보시면 되고 올 들어 LA에서도 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한인 교포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대가 있죠. 한인밀집지역인 어바인 어바인은 한국말로 기소포화할 땐 보통 리얼자를 빼서 어바인으로 신문을 표기를 하거든요. 얼바인에 노리던 남미원정절도단이 체포되었습니다. 보통 칠레에서 많이 오거든요. 이놈들이 비행기 타고 조직적으로 턴 다음에 그날 바로 밤비행기 타고 돌아간다면 나오죠. 이들은 칠레에서 온 이게 무비자의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강남회관이라고 하는 식당은 LA에 있는 식당인데요. 42주년이나 된 식당이거든요. 신문에 전면 풀칼라 광고 내는 거 되게 비싸거든요. 42주년이나 된 식당에서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낸다는 것 그만큼 지금 경기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한인타운의 불법 도박업소 5곳에서 10곳이 기승한다는 소식입니다. 기계, 카드, 고소빵, 한인운영 속칭하우스 깽단 장악 도박장도 즐비하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점점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 예전부터 불법 도박업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니까는 코인에 가지고 도박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곳에서 저 누군지 모릅니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500메가에 29불 구매한다네. 저도 한번 오늘 연락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칵스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세컨드 라인으로 한번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비즈니스 하는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모기지 구제 지원은 빨리 신청해야 된다.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예산 소진 시에는 재계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 소유자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렌트비 못 내도 뭐 쫓겨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 집주인들이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해당되시는 분들 마치 서두르시고요. 그래서 이런 구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소식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코스코에는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근데 푸드코트가 인사이드에, 내부에 있는 곳이 있고 또 바깥에 있는 곳도 있어요.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핫도그 콤보가 1불 50센트입니다. 핫도그 하나에 소다. 소다는 무한 리필이 되죠. 근데 전에는 그냥 코스코 멤버십이 없어도 먹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철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멤버십 카드를. 인사이드에서 하는 데는 어차피 멤버십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웃사이드에 푸드코트가 있는 데는 사실 그냥 주변에 와서 그냥 먹고 가거나 가족 단위로 회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 외식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스코 비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급기야 코스코에서 비회원 단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거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아마존에서 홀푸드마켓 인수했잖아요. 홀푸드마켓이 되게 대형이거든요. 근데 소형 홀푸드마켓을 쪼개쪼개서 미국 동네 곳곳에 집어넣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했겠죠. 왜 홀푸드마켓을 사람들이 안 오는가 그랬더니 일단은 얼바인만 하더라도 한국밖에 없거든요. 쪼개쪼개서 지역마다 타겟처럼 몰마다 있으면 훨씬 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아마존에 이런 승부수 성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 볼티모 황의 다리 붕괴로 해서 물류와 일자리가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 지금 자동차 운송 쪽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철도 운송 딱 지금 뭐 느낌 딱 오는 몇몇 종목들 보이시죠. 철도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 쪽이 상대적으로 풍선효과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여기 뉴스도 전해드렸지만 크리스퍼 월러 이사가 27일 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해서 지금 연준 파월이 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는 것 어저께죠.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세다. 고용시장이 강세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서히 미국의 로컬 뉴스에서도 미국 증시의 거품 경고 있다라. 이게 언제 뉴스냐면 신문이 오늘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2분기 조정이 임박했다. 법비 지표도 약세 전환 신호. 법비 지표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61%가 위험관리 조언.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반이었거든. 근데 61%. 와우. 51%가 내년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이 51% 안에는 미주노도 포함이 됩니다. 신흥국 등 투자 다변화를 권고하고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요즘 같은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AI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여러분 딥페이크를 비롯해서 AI가 점점 강세가 되면 될수록 AI를 통한 범죄가 점점 커진다는 것. 그러면 사이버부안주는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의 확정치가 3.4%로 나왔고요. 잠정치에서 0.2%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거가 소비자 지출이 호조. 소비 지출이 호조 때문에 그렇지. 이걸 달리 말하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끔찍한 사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인 일식당 업주가 남편 친구였던 스시맨의 피살. 얼마 전에는 LA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더니 요즘 스시집들 참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이제 LA 한인 여기서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매년마다 백상배라고 미주 오픈 골프 대회예요. 백상배. 저도 2년 전에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티칭 프로들도 참가를 가능하게끔 올해부터 바꿨어요. 규정은.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것 봐라.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군. 그러니까 티칭 프로들도 참가를 하면 문제는 티칭 프로들과 일반인들과의 심사 규정을 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지난번 갔을 때도 거의 준 프로급에 해당하는 대학생 프로, 대학생 골프 선수들을 저러 같은 사람이랑 같이 붙여놓니 됩니까?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아 그래 일단 욕을 먹더라도 회원을 많이 받아야지 되니까 이게 딱 경기와 연결되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맥도날드마저도 패스트푸드 가격을 다시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문 사진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길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아시죠? 거기 가보면 시니어분들 정말 많거든요. 뉴욕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월부터 최저임금도 20달러로 인상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돌아 돌아서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가격이 점점점점점점 비싸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티칭 프로들도 참가 가능하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그쵸? 사진 이제 뉴욕에 가면 차량 교통 혼잡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맨하튼 도신 진입시에 징수하게 되고요. 한 대당 최저 15불씩 최종 승인. 6월 중순부터 시행 전망이라는데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뉴욕 쪽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맨하튼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차라리 뉴저지에 사시면서 이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이쪽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얼바인만 하더라도 아파트 들어가면 당연히 아파트에 파킹나도 줄거든요. 그런데 하긴 뭐 제 아들이 사는 UCLA 아파트만 봐도 돈 내고 차를 파킹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규정이 있고. 뉴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킹낫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근 파킹하고 걸어오든지 로컬은 아니겠죠. 뭔가 큰 같은 미국이라도 이렇게 다른데 차량 혼잡세. 이렇게 해도 있는 자들은 계속 차를 타고 온다는 얘기죠. 저쪽 가서 우버하면 참 잘 되겠다. 다운타운 777 타워 헐값 매각 한국 투자사 인수.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오피스 시장 불황의 상징이다. 부동산 가지고 또 반토막. 그러니까 레지던셜은 계속 오르는데 상업용 부동산 특별히 이런 큰 물건들이 계속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 저는 이게 머지않아 굉장히 큰 내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네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 서둘러야 된다. 가주정부 곧 기금이 고갈되나. 8만 달러까지 무상 제공한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느낌이 쫙 오시죠. 미국 현지가. 한인들도 많이 사는 플로턴 지역의 웰스파고의 폭탄 은행 강도. 현근 강타로 대치. 경찰 총격으로 사망. 지금 이런 뉴스들이 저는 신문에서 나온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기 LA 한인타운이거든요. 윌셔와 세인트 앤드루. 교차로에서 경찰이 총재로 만든 총격살인. 무장 대치. 타운.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이게 이제 윌셔 길이네요. 딱 보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한인타운에서는 진짜 햇떠러기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인타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한두 번은 꼭 경찰. 아니 경찰이 아니라 권총 강도를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11억 달러 매가 밀려서 재팟이 터졌답니다. 뉴저지주에서. 저도 정말 끊임없이 샀는데. 아직도 다른 파워브로 남아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야 참 좋겠다. 부러우면 안 되는데. 저건 진짜 부럽네요. 영주권 사기를 친 미주 한인자매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15년, 8년. 사기는 15년 갖고 안 되지 않나? 150년, 80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기꾼들이 점점 늘어나죠. 지역은행 5곳이 등급을 안정적해서 부정적으로 하향 전망을 받는다는 수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상업부동산 부실 우려 반영. 전국 9개 은행 강등 조치. 읽어보면 미국의 로컬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했다가 코로나 말 불황에 쓴물. 한국 자본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 미국 부동산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많이 투자하거든요.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놀부 짬뽕 열레의 한인타운에 있는데. 진짜 499예요. 짜장면 한 그릇이. 돈가스는 진짜 9구고. 이러면 저는 진짜 미어 터질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손님이 없더라고요. 이유는 저도 제 아들 데려가서 한번 사줬는데.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맛이 없어요. 구글 삭제 차단 광고 분당 1만 건 꼴. 작년 광고 안전보고서 공개. 허위 과대용 광고주 감시. 광고로 먹고 사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달가올 리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조금 어설프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를 통해 듣는 것과 미국 현지의 로클 신문들을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것. 조금 느낌 틀리죠?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별로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시고. 일주일 베타 버전으로 해서 조회수 꾸준히 나오면. 정식 뉴스로 지금 보내드린 뉴스, 속보 뉴스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